척수 안압증 척수 안압증은 첫 증상 발현 후 5일에서 14일 내에 사망하게 됩니다. 척수의 손상을 되돌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혜민이 그 치료를 해냅니다. 베베 이야기 시작합니다. 한번 앉으면 잘 일어나야 하지 않네요.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눈치 해볼게요. 반가워요. 오른쪽이 숨겨서 오른발을 살려주세요. 한쪽이 숨겨주세요. 옆에 가만히 앉아주세요. 오른쪽이 숨겨서 심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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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박수